래퍼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어떻게 보면 래퍼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신의 래퍼들이 모였어요. 블락비 랩하시는 분들 많지만 그중에서 우리 지코씨에 BAP에는 우리 방영국 방영국씨에 있고요. 빅스타일은 필똥 그리고 크리스피 크런치에 두 분 중에 CSP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 신의 래퍼들이 모였잖아요. 말로운 김에 래페틀 래페틀 좋죠. 자 호명하신 분들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주제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쇼챔피언입니다. 자 먼저 우리 크리스피 크런치 부탁합니다. 저희 죄송한데 힘든데 좀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배트박스를 길게 못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도와주시는 분도 없나요? 쇼챔피언의 크크가 떴어 모두 다 채널 구정 이런 말씀은 다 깊어 바로 화음 타는 건 알지 내 카메라가 나 비추면 안 이 무대 우리 계속 계속 잘 나가고 있어 내 용국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 돈을 넘길래 박영수 자 때가 왔어 서울시대 rockers 바바이 바닥 집어먹을 쇼 챔피언 구정관념만 바뀐 무대 매일 밤 찾기 쇼챔매 오면 다 손들고 넷 박혀세 쇼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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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으로 프리스타일로 쇼챔피언 그냥 숨도 100% 지금 프리스타일로 할게요 오케이 숨도 100% 신형 신동예 쇼챔피언 고만 고만한 랩들 고만 돼서요 나 훈련으로 치러 내 실력은 이미 에비요 내가 너의 에비요 A B C O E A B O 내가 최고라고 말하지 이렇게 장단하게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 구이스피 펀치 블락 B A B E N F D C 난 경선해 항상 90도로 인싸 아하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애교 대결 애교 대결 애교 대결이요 고맙습니다 먼저요 상큼발랄의 원조 우리 유라씨에요? 네 유라씨 애교 한번 만나봐야죠 3 2 1 유라 애교가 최고인데 유라 애교가 최고돼 지금 난리났어요 지금 난리났어 잠시만요 태희씨 태희씨 경고입니다 태희씨 정색함이 있어요? 왜 왜왜왜왜 너무 정색하셨어요 왜왜왜왜왜왜 lav 겨우 다 못하는 것 같애서 블락핑! 먼저 만나봐야죠! 먼저 봐야죠! 음악과 함께 갑니다! 음악 주세요!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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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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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태일씨! 경고! 경고 들어갑니다! 경고 2개! 경고 2개! 그래도 뭐 너무나 좋았어요! 귀여워요! 네! 처음에는 사실 조금 자세가 이상했지만 네! 자세에는 회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회변이었지만 너무 귀엽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옆에 우리 빅스타! 좋습니다! 쥬드입니다! 아! 쥬드! 쥬드! 자! 만나볼까요? 음악 주시죠! 북. 쥬빨! 아! 민하씨 민하씨! 경고 들어갑니다! 예! 경고 2개! 네네! 너무 정색하셨어요! 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들 언제 줌 들어갈지 모릅니다. 표정 잘 풀고 계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애교하면 또 블락교의 피오 씨라고. 아 그래요? 네. 애교 음악 주세요. 피오는 사탕 다 주세요. 아 남성분들이 더 대단하십니다. 혹시 이 애교, 이 피오 씨의 애교 이길 수 있다. 애교. 자 힘찬. 힘찬. 자 좋아요. 자 음악 주세요. 간지러워. 어언피스. 아 귀여워. 셔 resolution. iała세요. PC 이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